엘리스, 주무근 아시죠? 너 혼자 있는 거니? 언니, 헤어지시면 안 돼요? 이름은 뭐야? 미진이요. 몇 살? 16이요. 거짓말. 한 10살 정도로밖에 안 돼 보이는데. 그때 죽었으니까. 어? 자신의 작품 세계하고 현실이 혼동되면서 결국 현실의 경계가 멈추고만. 작가님 이번 작품의 주인공과 죽음에 이르는 방식이 똑같습니다. 그 웹툰대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건 인정하죠. 귀신이 죽였다고 믿는 작가님이나 사람이 죽였다고 믿는 나나. 하나씩은 품고 있지 않나요? 그 원원들이 이 사람 사람 죽이는 거 언니도 알잖아. 그러니까 이 사건 내가 하지 말지 못하라. 알았어요. 누구나 제 인식을 갖고 살아가니까.